이곳은 당신이 만나본 적 없는 일곱번째 세계 여긴 어디지? 닝닝! 흩어진 마이드를 찾아야만 해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? 내가 아는 카리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 모두를 만나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어 함께라면 분명 이겨낼 수 있어 마침내 일곱번째 세계에서 만나는 에스파와의 모험 akes since the anime with aespa can you play espa? 엑시는 엑시 의